김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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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 아직도 많아요. 애가 안 나와도 될 뻔했습니다. 아픈 역사를 갖고 겪어보지 못한 탄핵의 고통 속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대위가 형성이 되고 임명진 비대위원장 출범체제로 고당에 투혼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나라를 구호하자는 고국의 열정으로 맺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국민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고 또 밀었습니다. 흑고대전을 하고 한 번만 무너져가는 당을 살려서 자유한국당 믿어도 안 낳고 국민들께 간절히 용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61억 전대미문화 대통령선물을 치뤄야 하고 탄핵으로 파맹된 대통령이 밤중에 삼성농 사례를 와야 하는 이 절박한 현실을 현장에서 보면서 가슴을 치고 운노합니다. 저는 무엇으로 표현을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연으로 고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농 사자가 부패를 하시면 고향인 경상북도 지사가 고향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빛발 아래 보수열차는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고장이 났어요. 순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나라를 걱정하고 당을 걱정하는 모습에 정말 대한민국의 힘을 한국당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어렵지만 화면에서 보실 듯이 가장 중요한 안보, 사드베치 현장을 관리했던 돌사람입니다. 많은 민원과 어려움을 딛고 안보는 여야를 넘고 진보와 보수를 넘는 국가 소위 최고위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후보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검증이 다시 한 번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에서 여러분께서 확실히 보고 진단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 전선에서 사퇴를 이용합니다.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기존의 정치가 남긴 폐허일을 다시 한 번 판을 짜고 모든 권한을 밑으로 내놓고 절대적인 권한은 절대적으로 부패했듯이 이제는 기역권을 정치도 경계도 사회도 문을 내려놔야 됩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정의되는 문건 개허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 공약으로 3년 단축 인기 대통령으로 개허러초를 짜서 공과 야수를 지키고 물러나야 됩니다. 규정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해 방화하고 경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중앙하는 취직 정치기는 그런 현장을 저는 일류만 없도록 지켜왔습니다. 말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정차로서 국민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그 탐욕을 중단하고 사령여고 600조가 되는 엄청난 금액을 제4차 사령여고로 돌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특히 6차는 6차 사령인 명으로 새로운 지식 현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말 어렵긴 하지만 제도가 돌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제도 이번에 만들지 않으면 촛불과 강량집회의 국민의 목론을 따가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고소를 합니다. 분열이 된 이 나라 이 조국 강토 이제는 화폐일 다시 물러서서 보고 양보하고 이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추진동력으로 프로페라를 잡아 돌려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조국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광역 김광역 김광역